신소영자타 안녕하세요 신소영자타입니다 오늘은요 2022년 새로운 달력이 나왔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이렇게 저희 항상 두 번으로 나눠지죠 이번에는 선인장 파트와 꽃그림 아트로 나눠졌어요 여기 앞면에 이렇게 있고 뒷면에 큰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선인장 달력 이거는 저희 조합에서만 보실 수 있는 달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선인장 달력 이렇게 해서 똑같이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월 1월달 이렇게 해서 달력이 나왔어요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보테니칼아트 협동조합 정기전과 대한민국 보테니칼아트 대전 수상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가 한글자막 제공지 한글자막 제공지